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html의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태그의 기본적인 문법을 조금 더 심화한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html에 있는 여러 태그 중에 가장 중요한 태그인 a태그의 사용법도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생활코딩입니다의 생활코딩이라는 부분이 밑줄이 쳐져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보셔서 아마 느낌적으로 알 수 있을 건데 저 생활코딩이라는 것이 링크가 걸려있다는 걸 느껴지시죠? 저 링크를 클릭하면 openTutorials.org.coce1이라고 하는 주소로 문서가 이동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태그를 사용을 하냐면 바로 a태그를 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언어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언어들의 특징은 뭔가요? 단어가 한 글자라는 겁니다. 집, 밥, 잠, 차, 옷 이런 것들 다 한 글자죠. 자, html에 있는 여러 태그들 중에서 한 글자이면서 알파벳의 순서상 첫 번째인 a를 사용하는 어떠한 태그가 있다면 그 태그는 중요한 태그겠어요? 아니겠어요? 당연히 중요한 태그입니다. 물론 저 a를 쓴 것은 a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쓴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자, 이 a는 바로 링크를 나타내는 태그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를 a태그로 열고 닫아서 감싸주면 웹브라우저는 저기에 있는 저 html 코드를 보고 생활코딩이라는 저 텍스트가 어딘가에 링크가 걸려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태그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a태그만으로는 생활코딩을 링크로 표현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어디에 링크가 걸려야 되는가? 어떠한 문서에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기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a는 그냥 생활코딩이 링크라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저것이 어디에 링크되어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잖아요. 자, 그때 사용하는 문법적 요소가 바로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a태그는 같은데 뭔가 붉은색으로 추가된 거 보이시죠? href는 http opentutorials.org course1이라고 되어있는 거 자, 바로 저 부분이 추가가 되면 웹브라우저는 비로소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가 링크라는 사실과 그리고 opentutorials.org course1이라고 하는 이 문서의 주소에 해당되는 문서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href라고 하는 것을 속성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equal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는 opentutorials.org course1이라고 하는 부분이 속성의 값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저기에 있는 href라고 하는 이 속성명은 이 html에 약속되어 있는 이 규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 있는 href를 다른 거로 쓴다면 이것은 링크로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href는 약속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opentutorials.org는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봐야겠죠? 자, 실습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작성했던 ex-html1.html 파일을 여세요. 그리고 그 파일에 있는 코드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ex-html2라고 하고요. .html이라고 한 다음에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지정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ex-html2 파일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링크는 a 태그로 시작해서 a 태그로 끝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링크를 실제로 걸기 위해서는 어느 문서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가 href hypertext reference에 이렇게 주소를 적어줍니다. 자, 저 주소는 너무 길면 그냥 아무데나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되는지 한 번 살펴보죠. 자, html2.html을 해야 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생활코딩이라는 링크에 예, 이제 마우스를 롤오버하면 그리고 클릭해보면 생활코딩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링크를 거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 클릭한 링크가 현재 창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새 창에서 열리도록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즉, OpenTutorials.org.coce1 띄우고 Target은 블랭크라고 적어주시면 웹브라우저는 여기 적혀있는 Target은 언더바 블랭크라고 하는 저 내용을 보고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했을 때 현재의 창이 아니라 새로운 창을 만들어서 그 새 창의 링크를 열어주게 됩니다. 만약에 브라우저가 탭이라는 탭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다면 새로운 탭을 열고 거기에 문서를 열어주겠죠. 한번 해보죠. 해보기 전에 문법을 좀 더 살펴보죠. 보시는 것처럼 A태그가 현재 A태그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가적인 정보들을 두 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하나는 링크의 주소 또 하나는 Target 즉 어떤 브라우저의 무엇을 통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열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개의 정보를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arget이라는 것도 역시 속성입니다. 즉 이 태그에는 두 개의 속성이 현재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속성과 속성을 구분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띄어쓰기를 한 칸 하면 돼요. 그러면 저 공백이 바로 속성과 속성을 구분해주는 구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습을 해보죠. 자 여기에 href 뒤에 띄우고 Target을 화면이 넘어가는 것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언더바블랭크라고 적고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쪽에 있는 탭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관찰해보세요. 링크를 클릭합니다. 어때요? 새로운 창이 뜨면서 거기에 링크가 걸려있는 문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즉 타겟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타겟에 들어있는 언더바블랭크라고 하는 저 정보는 저것도 약속되어 있는 정보예요. 언더바블랭크라고 적어주시면 새로운 창에서 링크를 연다라는 뜻이고요. 언더바 셀프를 하게 되면 현재 창에서 링크를 연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동작과 일치하는 기본값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링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HTML의 문법인 속성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여러가지 태그들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 수업에서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